조금 문 푸시고 시작하실게요. 포인트 조금 치고 골반을 살짝 당겨서 터점 보시고 라켓 안 내려가게 해주시고요. 이제 우리 포핸드 포핸드 가볍게 한번 뛰고 시작하실게요. 벌써 힘든데요? 안 돼 가볍게 한번 뛰고 포핸드 포핸드 이게 다리를 끄는 듯한 느낌이 있어 톡 톡 톡 톡 톡 톡 봐봐요. 저한테 줘보세요. 여기 여기 저 한번 줘보세요. 우리는 느낌이 끌고 가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. 그게 아니고 여기서 톡 톡 톡 다리가 톡 톡 다리가 톡 톡 톡 톡 다리가 톡 갑자기 사이드로 이렇게 톡 이렇게 톡 다리가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뭔가 다리가 아 다리가 톡톡 뛰어야 된다고 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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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그게 안되니까 뭔가 리듬이 안살아요 탁 짚어 아니 탁 그쵸 탁 짚어 짚어 앞발에 짚어 그쵸 그쵸 짚어 오케이 그거예요 다시 아 톡 짚어줘 짚어줘 그쵸 짚어줘 아이고 짚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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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짚어줘 오케이 그럼 확실히 리듬이 좀 살거든요 톡 짚어주고 종아리가 엄청 땡기셔야 돼요 톡 그렇지 짚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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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까보다 낫다 점점 또 굳어가고 있습니다 톡 하나 둘 그렇지 짚어주고 오케이 자 쇼트 한번 하고 자 이제 갈게요 쇼트 한번 하고 갔어요 하 으 안 돼 안 돼 쇼트 한번 하고 네 쇼트 그냥 일단 쇼트로 한번 할게요 어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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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쇼트를 하다가 제가 불기측으로 한 번 드릴 거예요 그럼 한 번만 치고 다시 또 쇼트인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쇼트를 하다가 쇼트를 하다가 다리 쇼특 다리 쇼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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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라켓 제 라켓 보시고 쇼특 하나 둘 쇼특 하나 둘 셋 자 발끝 그렇죠 발끝 짚어주는 거 짚고 펀 하나 둘 자 어깨에 힘을 조금 빼시고 하체를 내가 잡아준다는 느낌 하나 하체로 하나 둘 하나 톡 하나 톡 그렇지 하나 둘 하나 톡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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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발끝 잡아주는 거 나이스 발끝 라켓 내려가지 않게요 포인트 갈 때 위에서 톡 위에서 톡 하나 둘 위에서 톡 그렇지 위에서 톡 지금 잘하셨다 위에서 톡 그렇지 나오고 발발 위에서 톡 셋 하나 톡 좋지 하나 톡 오케이 또 살리고 하나 둘 셋 밀어줘 밀어줘 어디가 밀어줘 자 여기 그렇지 하나 둘 좋죠 하나 둘 나이스 아 아우 힘들어 흔들리기 시작했어 흔들리기 시작했어 흔들리기 시작했어 흔들리기 시작했어 응응응 그쵸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잘 짚어주셨는데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좀 많거든요 하다가 하다가 오면 여기서 툭 여기서 툭 하고 다시 준비 우리는 조금 열고 툭 그래서 하체를 계속 갖춰준다는 느낌을 주시고 어깨에 조금 힘 빼고 포핸드 봤을 때는 라켓이 생각보다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 들어주시고 다시 하나 둘 둘 둘 여기서 들고 자 다리 다리 짚어주고 하나 둘 그렇죠 다리 다리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하나 톡 그렇지 하나 톡 나이스 하나 자 다시 돌아오고 톡 골반 살짝만 떼겠다 그렇죠 떼겠다가 톡 어 약간 드라이브같아 다시 위에서 지금 포핸드니까 위에서 톡 위에서 톡 둘 하나 둘 나이스 오고 하나 둘 셋 위에서 톡 둘 하체 하체 맞춰서 톡 아이고 아 아 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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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종아리가 좀 당겨야 돼요 종아리가 종아리 안 당겨요 안 당겨요 설문 아파 그러면 이 종아리 쪽에서 이렇게 딱딱 짚어주는 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시 종아리 앗 을 을 을 굳이 하고 다 준비 자 치고 준비 치고 준비 하나 둘 봉보고 치고 준비 그쵸 네 하나 둘 нить 오케이 톡 톡 그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상대의 라켓을 보고 미리 예측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상대의 라켓을 보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봐야 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을 아직 안 해요 상대의 라켓을 보는 게 그냥 이렇게 사람을 치는 이 라켓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라켓에 딱 다는 이 때 순간의 이 각도와 이 순간을 포착을 하셔야 돼요 내 시선이 이걸 포착해야 되는데 그냥 이 톱으로 다 포착할 그건 아니고요 이 순간 그 순간을 딱 보고 캐치를 한 다음에 내 쪽으로 또 봐줘야 되니까 그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오는 것도 봐야 돼요 또 내 쪽으로 오는 것도 봐야 돼 순간 딱 붙여 아셨죠? 이거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포핸드만 하다가 하나 불규칙 포핸드만 하다가 하나 불규칙 포핸드만 하다가 다리 짚어지고 하나 둘 셋 좀 더 다리 잡고 하나 둘 셋 좀 더 다리 잡고 하나 다리 잡고 다리 잡고 다리 잡고 톡 좋지 하나 톡 아 놓쳤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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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의 라켓을 놓쳤어 자 여기를 보시고 톡 톡 톡 톡 톡 다리 톡 그치 하나 다리 그렇죠 하나 둘 하나 항상 경계하고 계세요 경계하고 있다가 톡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여기 그렇죠 톡 톡 다리 나이스 그렇지 하나 둘 다리 움직이고 톡 하나 둘 상대에 Frage 다객호 지금 포인트 하다가 이렇게 넌 앞에서 포핸드 하다가 하체를 좀 짚어서 짚을 때 조금 당겨서 그거를 맞출게요 툭 툭 툭 당겨서 툭 그렇죠 하나 그리고 훨씬 안정적인 느낌으로 툭 아이고 다시 하나 둘 넷 땡겨서 툭 하나 둘 땡겨서 툭 그렇지 둘 땡겨서 툭 하나 중심 중심 이렇게 다리가 놀면 안돼요 다리 그렇지 다리 나이스 툭 툭 툭 하나 둘 셋 여기 툭 그렇죠 하고 그냥 잡고 하나 둘 쇼트 그냥 대지 말고 조금은 밀어주세요 툭 둘 셋 여기 살짝 교체 살짝 내리면 툭 아이고 아 자 한번 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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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주세요 호흡하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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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다시 와보십니다 호흡 돌아오셨죠 호흡하 호흡하 또 하나 둘 다리 톡 하나 다리 좋지 위에서 톡 보고 좋지 하나 둘 자 다리 자세 하체 하체 살리고 두 하나 둘 하나 둘 좋지 톡 톡 톡 톡 톡 톡 톡 같이 하나 하나 그렇지 넣어주고 넣어주고 하나 둘 셋 넣어주고 나이스 셋 저기 빵 어허 자 한번 푸실게요 오케이 오케이 픽서리 마지막에 아 지금 마지막에 이제 스매싱이 떴잖아요 하다가 이게 떴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뒤 이때 우리 잠바를 이거를 써야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은 우리가 백 쪽에 제가 약간 이렇게 백 미들 백 미들 쪽에 커트볼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러면 커트볼을 하나 하고 예비 동작을 한번 봐봐요 자 하나 예비 동작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 그 다음 둘 하나 드라이브 하나 스매셔 하나 예비 동작 둘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하나 예비 동작 둘 네 맞아요 맞는데 이게 여기서 하나 예비 동작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 살짝 나오고 그 다음 공을 본 다음에 여기서 하체에 힘이 있다가 공 오는 거리를 맞추시고 회전하면서 탁 짚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 양쪽 다리에 저희가 약간 좀 짐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좁아지면 안 된단 말이죠 좁아지지 말고 이 상태에서 탁 회전이 좀 돼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라켓 내려가면 안 돼 두 번째 우리 스매싱이니까 해볼게요 준비 드라이브 예비 동작 탑 다시 드라이브 예비 동작 탑 다시 가운데 예비 동작 탑 그렇지 근데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타구 예비 동작 탑 이런 느낌 다시 하나 예비 동작 탑 그렇지 다시 하나 예비 동작 탑 그렇지 하나 예비 동작 탑 지금 잘했어 하나 예비 동작 탑 그렇지 이런 느낌 드라이브 내려갈 때 예비 동작 탑 그렇죠 다시 하나 둘 그렇지 여기서 하체 하나 둘 그렇죠 여기서 하체 힘 받치고 힘 받치고 여기서 하나 탑 예비 동작 하나 한번 해볼까 네 하나 둘 탑 그렇죠 하나 둘 탑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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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탑 오케이 조금 더 넣어주면 더 하나 둘 회전 자 예비 동작하고 이 다리 하체가 회전 하체가 하체가 회전 하나 둘 회전 오케이 하나 둘 회전 그렇죠 이렇게 많이 빼지 마세요 이거 너무 많이 안 빼지죠 네 하나 둘 그렇죠 그렇죠 이게 더 나이카러워요 자 하나 둘 탑 그렇지 하나 둘 탑 다시 하나 예비 동작 둘 그렇지 자 걸고 나와서 둘 자 한번 쉬고 갈게요 아이고 한번 쉬고 이렇게 빠지면은 들어갈 때도 있지만은 좀 불안한 느낌도 있고 치고 난 뒤에 준비가 안 돼요 일단 하고 여기서 내가 또 탱 때리고 또 또 때리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풀고 호흡하시고 다시 한번 자 하나 예비 동작 투 다시 자 하나 둘 투 하나 나왔다가 투 하나 나와서 투 다시 자 걸고 예비 동작 투 하나 둘 다시 다시 하나 둘 투 오케이 하나 둘 투 오케이 좋아요 좋아 코 조금 잡아주고 오케이 조금 중심 더 들어오면 좋아요 살짝 더 넣어주세요 오케이 지금 나이스 하나 둘 넣어주고 그렇지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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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스마켓 죽을 뻔했어 아 아 근데 힘들어 이게 뛰는 게 힘든데 풀고 풀고 자 요거는 반대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드라이브 제가 백미드 가운데 드릴 거야 그럼 화로 어 하나 퍽 화로 준비 하나 준비 아이고 잠깐만 다시 하나 둘 퍽 조금더 틀었다가 하나 둘 퍽 하나 틀었다 퍽 너무 많이 뺐어 하나 둘 퍽 하나 둘 퍽 오케이 오케이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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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빼고 그냥 스윙 스피드 내면서 그렇죠 하나 둘 퍽 하나 둘 퍽 하나 하나 둘 퍽 그렇죠 하나 둘 퍽 다시 하나 둘 퍽 하나 볶은 하나 둘 감사합니다.